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경북에서도 곳곳에서 대보름 행사가 열립니다. 총도군 청도천 둔치에서 1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최대 규모인 높이 20m, 폭 13m 크기의 달집 태우기와 풍물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경산시 남천면에서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리고, 행사 전에 윷놀이와 노래 자랑도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앞두고 내일까지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합동 점검합니다.